뉴스타 바이오비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 민희씨가 부릅니다 당신은 다고 안녕하세요 건강기사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고 당신은 다고 어디까지 따라가냐 사람이 봐요 한 번쯤은 뒤떨아서 나를 나를 봐야죠 나를 어디 당신만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모로론적 그냥 나는 당신이 바보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나의 순정을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할래요 당신만은 바라보면서 당신은 다고 당신은 다고 당신은 다고 당신은 다고 당신은 다고 알면서도 돌아서는 당신은 아무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나의 심정을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 할래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task